대구의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줄어 10년 전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천 명 가까이 줄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6.22% 감소한 2억 4,773만 145명으로 집계돼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세의 주요 원인은 도시철도 연장 증설에 따른 이용객 이탈과 주유비 부담 감소 때문으로 분석됐는데, 이에 대구시는 버스기사 친절도를 높이고 승객 불만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등 시내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이용객 수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